네, 인검 도장 내리십니다. 할머니, 여기 시원한 매실치 한잔 드세요. 고마워. 이건 인감도장이 아닌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에이, 이거... 딴도장이네. 딴도장이라고요? 어디 한번 봐요. 도장이 틀려요? 아닌데? 할머니, 이 도장이요. 인감도장이 아니래요. 아니요? 예, 아무튼 이거 막도장이에요. 인감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 꺼요, 이제? 내 건데, 내 휴대폰. 할머니, 제가 꺼내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어, 난데. 너 인감도장 좀 가져와라.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 나 여기가 어딘지. 저 좀 바꿔주세요. 받아봐. 전화 바꿨습니다. 며느님이세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 혹시 조막순 할머니, 며느님 되세요? 네. 저, 인감도장하고 인감도장하고 인감도장증명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걸 왜 가져와요? 아니, 시어머니께서요. 시방, 200평짜리 땅을 타인 앞에 매도하려고 나오셨는데요.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일단 가시죠. 저, 저기요. 그 할머니가요. 저한테도 땅을 준다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싫은 게 당연하죠. 말이 돼요? 땅 200평을 공자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지금 와서 우측합니까? 하여튼 몰라요, 난. 얼른 가요. 아니, 저기요. 아니, 진짜. 양재병은 고두 사장님 들어오시면 딸까요? 아니, 지금 따세요. 이리 줘요. 내가 딸게. 그리고 자기들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아, 저는 할머니하고 친한데요. 친해도 나가라면 나가죠. 저, 그럼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요. 좋은 시간들 가지세요. 할머니, 이 잔 받으시고요. 만수무강하시고, 극락왕생하세요. 근데 이 술값은 누가 다 내는 거야? 어머니, 제가 다 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왜 자리를 눈물으로 옮겼어요? 아니, 저, 며느님도 오시고 한다는데, 야, 그냥 저 일반석에서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 어머님 모시고선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양조 한 잔씩 해야지. 땅 안 판대요, 며느님이. 아니, 왜? 나와 봐, 경찰관이 데려와신게. 어머니, 왜 또 여기서 이러세요? 어머니, 이게 한두 번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자,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할머니한테 피해 보이신 분은 있으세요? 없어.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이 할머니는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땅 준다는 분이세요. 11억짜리 땅이 무슨 사탕이에요? 준다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랭큰 받아가려는 그 심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분이요, 며느리한테 불만 있을 때마다 시위하듯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봉판해서. 성이 책임져야 돼. 랭크가 켜져 있는 작은 차집에서 나 홀로 위의 추억을 태워버렸다 사랑 누가 보면 좋을 일 사랑 아줌마 그 라디오 보림 좀 크게 올려주세요. 사랑 회원을 울리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 제목이 근사하다 조막순 할머니 설렁탕 나 설렁탕 사업 추진원에 들어간 돈만 270만원 깨졌어 석은 얼마 들어갔어? 만원짜리 한장 안썼어? 다 내 생돈이여 고통의 자물쇠에 갇혀 버리던 날 그날은 나도 술잔도 같이 울었다 이 노래 가사가 시방 나를 울린단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휴대폰도 꺼놓고서 둘이 여기 앉아서 뭐해?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나버리고 눈이 있으면 여기 그 뒤에 껍데기 까지게 좀 봐!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새벽같이 나가서 때아프 때 밤에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 그 할망구원티 염려서만 당한거 아니오 나는 더 당했단게 저 일까랑 한잔신게 한잔하십시오 아휴 에휴 한두혜씨 예? 당신 사람이 겨울어 잡은거야 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 저 주주주주기 서랍 내 마음으로 부리지만 다시 넌 부르길 안겟어 내 마음으로 부리지만 다시 넌 부르기 암겨서 언니도 SUV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나돈데. 나는 기대도 안 했어. 나는 기대했어. 오늘 땅만 팔렸으면 안씨 아저씨는 언니한테 SUV 스타일 차 한 대 사줬을 거야. 그러면 나는 언니 타던 차 내가 타고 내일부터 일소 안 찍어도 되고 복 터지는 줄 알았어. 공짜.